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러분! 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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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,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고춧가루 고춧가루 수은이 엄마에요 오늘 먹을 음식은 쑤쑤깡젤리에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탄산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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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고기 조개 치즈 치즈볼 아이고야 무섭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되냐 바닐라 소스 치즈소스 이 핑크링 너무 맛있어요 다시 구부려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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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바삭바삭 수수껑 젤리 수수껑 젤리 수수껑 젤리 맛있게 잘 먹었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수껑 젤리 수수껑 젤리 수수껑 젤리 고기 수수껑 젤리 수수껑 젤리